안녕하세요. 저는 조달청 시설사업기획과 김병기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서비스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공공의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수요기관 중 전문인력이 없거나 발주 경험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추진단계에서 필요한 각종 조사, 용역, 심의 등과 사업발주, 계약, 공사관리,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으로 맞춤형 서비스 약정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수수료 책정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서비스 유형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심의대행 서비스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심의대행은 다시 3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대형공사의 설계 및 시공사 선정을 위한 심의대행, 관급자재의 심의대행, 설계공모 심의대행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획, 설계관리 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는 기획 및 설계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로 일반공사와 대형공사로 구분하여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공관리 서비스입니다. 사업현장의 공사관리 및 사후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건설사업관리, 발주 형태에 따라 수수료율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관대행 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는 기획, 설계관리 서비스와 시공관리 서비스가 합해진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조달청에서 시설공사의 기획, 설계, 시공, 전 과정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음으로 많은 수요기관에서 궁금해하시는 맞춤형 서비스 약정수수료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수료 산정이 기준이 되는 사업예산액은 시설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및 공사와 직접 관련된 기타 비용을 말하며 부지 매입비, 예비비 등은 제외됩니다. 사업예산액 단위 규모별로 초과분 체감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반 공사의 경우 기획, 설계관리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예산액이 300억이라고 가정하였을 경우 100억까지는 0.462%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며 300억 중 100억을 제외한 나머지 200억에 대해서는 0.420% 수수료를 적용하여 계산된 값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수수료를 직접 계산하지 않고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메인 페이지 부가서비스 탭에서 조달 수수료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클릭하여 들어간 뒤 본 화면에서 3번, 4번 항목을 차례로 입력하여 수수료를 확인합니다. 3번 화면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총 사업예산액을 입력하여야 하며 4번에서 원하는 서비스 유형을 선택 후 5번 계산을 클릭합니다. 정해진 수수료 요율에 따라 자동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 결과가 나타납니다. 맞춤형 서비스로 업무 수행 시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체계화된 업무 프로세스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부실 설계, 예산 낭비, 손실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최고의 시공품질과 안전관리를 확보합니다. 기획력, 투명성, 전문성, 효율성을 통해 수요기관의 건설 사업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달청 담당자 모두는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맞춤형 서비스 업무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시설 사업을 준비 중인 수요기관은 먼저 조달청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사업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 자료를 송부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조달청 담당자가 사업 내용에 대한 확인이 끝나면 수요기관 상황에 맞는 약정 유형 및 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전 절차 등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사전에 협의가 완료된 건에 대하여 수요기관이 조달청으로 맞춤형 서비스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약정 체결은 시작되며 맞춤형 서비스 각 유형별 기획, 설계관리, 시공관리, 각종 심의 등의 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저희 조달청은 2004년부터 시공관리에서 사업관리 전반을 관리하는 서비스를 도입하여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연간 약 2조원의 사업을 수행하며 전문성을 키워왔습니다. 수요기관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며 최고의 품질을 위해 조달청이 체계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맞춤형 서비스에 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조달청 시설사업기획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